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나온 듯 눈앞에 조선시대가 펼쳐졌습니다. 조선시대 전통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에는 구름인파가 몰렸습니다. 가족들이랑 이런 역사체험과 전통체험을 하니까 정말 재밌고 신기했어요. 올해는 성벽은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펼쳐져 성벽축성도구와 읍성축성과정, 거중기 제작 등 체험프로그램이 대폭 보강됐습니다. 90여종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. 가족, 연인, 친인들과 함께 오셔서 멋진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